개관위 세수인형 스킨금 강조 바로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 뭐든지 살 만큼 돈도 안주면서 기만자색 아니 999골드 주던가 5 울랑 150원 주면서 생생맞네 아 얘네들 만났네 질량 미쳤고 질량 미쳤고 질량 미쳤고 질량 미쳤고 강조 더 activated 왜이렇게 왜이렇게 쉽게 잡음 교훈 톡톡톡톡 하니까 죽네 5 5 5 5 5 멍채이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뭐 이제 회중식에 평생 쓸 거 아니니까 회중식은 뾱뾱 아이고 아니 타격 강호하라고 아니다 아냐아냐아냐 타격 강호하지마 아 x 아 다 약간 먹은 방휘 생각이 나는구만 뭐잉? 뭐긴 뭐야 또 채워지 엘리트 각이 에베 졌다 뭐앗땡땡 딱땜 딱땜 두마리를 딱땜으로 보내버리는 왓쇼 저순했다 저순했다 아니 딜 넣을거 있어야되는데 만절부숙이라도 쓸까 도적 도적 엘리트 너무 무섭다 터질수도 있다 엘리트가 터질수도 있고 왓처가 터질수도 있어 그리고 엘리트 아 보셨난다 네 오 오 오 죽는다 휴 아 왜 안먹었지 아니 아니 휴 포션 빨리 먹었어야했다 적분 라그보다 좋은 적분 적분 아이고 인생 아이고 인생 이즈보드 왓츠 뾱 포션 벨트 채우고 싶은데 대잡아야 수월 나오는구나 아니네 기억분 나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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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먼지 영채화 망치보다 방울이 나은거 아님? 가수나 좀 줄여야겠다. 이거 뭐 수비할거도 나와야 되는데 헤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네. 아 3마리 크크와처가 나타났으니 엘리트는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. 크크크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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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주니까 받기야겠다만 1200 쓸수나 있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지 마요가 더 맛있긴 한데 저지라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음...마요 왼쪽 거 잡았으면 뱅이 이출 전지 복제하는 게 낫겠지 영채화 복제하는 거 보다 이제 전지 두 장 다 잡힘 개꿀밖에 에너지가 모자라 진않겠다 무해이긴 하니까 며에이 초초초초초 엄청난 추월 조개와서 조개와서 간식 손절 엘리트 가는 거 맞음? 맞겠지 맞겠지 엘리트 안 가면 뭐 하려고 왓처의 접 깨씨 뱅이 이제 명체와 많아서 다 잡을 수 있나? 지금이야 전지가 이렇게 잘 잡힌다지만 전지 첫 턴에 두 개 잡히고 이렇게 되면 뭘 때리는데 영영 쏜쏜 아 잘 못 썼다 장화 아이고 영차 다 빠졌네 음~~ 던지 던지 추월 헌신하면 되나? 뭐 왓처는 장화도 잘 써 왓처가 제일 장화 잘 쓰지 않나 백두 프랑스 백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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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도 1대 모르니까 파일도 장화 괜찮긴 하네 0-0 투수 많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 같은데 뭔가 뽕맛이었군 급속 순수 이 순수 창방심정 상태 이상 지구려면 필요한 건 맞는데 디펙트가 약한 이유 디펙트는 아크를 왓츠와 달리 구체를 조종해서 떼기 때문이다 디펙트가 그 육체나 무기를 사용했으면 정답이 반으로 갈라져 죽었을 것이 분명하다 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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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수가 아 너무 무섭다 스팀새가 아웃라스트 표지 그물색 상반 신버섰다고 누드 태그 붙여서 추천해주면 어쩌라는 거냐 그거 완전 비키니 누더기가 있네요 이 핸드가 제일 안 좋은데 전지 두 개 첫 핸드에 잡히는 거 어떻게 할지 수수하자 신킹줌 아니 연타만 아니면 그냥 버퍼로 넘기면 되는데 지독하게 연타만 때리는 스파게티 세컨 스파게티 세컨 핸드가 스파게티 세컨 스파게티 세컨 핸드가 스파게티 세컨 라이드 스파게티 세컨 와 정말 고마워요 기색 algum전의 핸드는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디펙트 20승 전심장클을 했습니다. 헌헌 수축 와우 이 정도는 뽑아야 카드를 뽑았다고 할 수 있지. 헌헌 수축 굿 먼지 정말 쓰레기가 지났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너무 찬송 약간은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내가 하나 뒤져내 선착순 한 마리 살려줌 앞에 있는 놈이 먼저 온 거 아님? 먼저 온 사람이 보통 울고 가까이 있지 않음? 잘 겹다 그러면 못 깰 것 같은데 겨우는 겨우는 이제 쓸 일이 없지 포션도 지금이 괜찮은 거 같은데 많이 파세요 플렉스 장점주인 호감작 미연지? 미가 아닌데? 미친 사람 연속에서 만나는 시뮬레이션 아멘하늘 암바파쟁 미소년지 아닌지 모름 예림이 급해 봐봐 아니 이거 왜 에너지 포션만 잡고 나와 제일 안 좋은 패 나왔네 넘겨야겠는데 넘겨야겠는데 넘겨야겠는 하나도 여기 수빈 해냐 봉허 진짜 좋은 타이밍에 뽑았다. 문화도 이제 필요 없지 않나? 전지가 더 필요 없는 것 같기나? 전지 이제야 못쓰는데? 아 지금 쓰면 되겠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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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이 더럽게 못 만든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면 2,600 골드 완넘 3,480 행위 0,00 장화 턴당 7,8딜 저주인형 없었으면 장화 거의 2배 가까이 일 더 했을텐데 잘 풀리긴 했네 장화 턴당 8,5 класс 로그라이 Suffering 잡아 BBK From 갈비에 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